안녕하세요. CM병원 물리치료사 이규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CM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허리 커브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학중님의 질문입니다. 오리 엉덩이에 허리가 약하고 말려 들어간 상태인데 꾸준히 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오리 엉덩이에 허리가 약하고 말려 들어간 상태라면 해당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허리의 커브가 과도하게 나타나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의 과도한 커브를 줄이기 위해 꼬리뼈를 들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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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